저 이거 큐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ㅎㅎㅎ 안팔리더라고 맛좀 한번 보자 내가 옵션을 띄워서 판다는 마인드 갑니다 음.. 아쉽다잉. 음.. 사실 이거보다는 캐슐 보증 무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팔아버렸지. 아쉽다. 제일 좋은 옵션이 뭘까요? 40, 40, 10인가? 나오면 좋겠지만 나와도 좀 그렇긴 할 것 같긴 한데 무기에 그런 옵션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오 떴어. 아 애매하다 근데. 와.. 40, 12, 30이었으면 좋았네. 어떻게 불케를 던졌는데 애매하게 나왔네. 에디는 건더는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에디는 건더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에디는 건더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음.. 공격력은 잘 안나오는구나. 아 2,000원 부족하네. 애매하네. 지금 바로 가만히는 건더군. 아 3,000원 부족하네. 아 1,000원 부족하네. 1,000원 부족하네. 2,000원 부족하네. 2,000원 부족하네. 3,000원 부족하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 나.. 어 야 좋다. 나 소전. 크리티컬 아주 좋았다. 아 이게 별까지 올려서 팔아야되네 그럼 이제 팔리는건데 흘이 좋았다이 요거까진 맞는거같애 일단은 대충 작업을 좀 해줘 얼마정도 써쓰가내가 한 50억?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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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다이어라 대충 할게 그저 나걸리 조국 누가 해야되는데? 해야되는데? 아니야 그냥 지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파박하는 거지 진짜야 진짜야 왓다 왓다 어어 22성인가 이거 아 아니네 돈 갑자기 막 날라간다 갑자기 돈이 사라지네 62억인가 있었던 거 같은데 갑자기 돈이 어디갔는데 갑자기 20억이 사라졌던데 아 16,17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와 갑자기 순식간에 30억 없어졌어 30억이 없어졌어 아 많이 들어갔네 얼마나 정도 썼을까 내가 위대한 제일 싼 게 뭐야 블러드 퀸이구나 4천 세 개만 사 템은 마무리를 또 해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제걸 저의 주인님은 이것저것 네 왓다 분리 획득이 주인님입니다 아 합이 좀 이제 分 160억에 올려놨었나? 애매하긴 하다 일단은 이게 더 좋아 그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012, 보공 30, 박무 30 요거보단 아래로 가야될 것 같군 아 이게 208억에 30, 39인데 49 요거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지? 추억이 있어서 비싼건가 290억이야? 이거는 왜 290억이에요? 고민되는구만 얼마에 팔아야 잘 팔렸던 소문이 날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상위옵션이라고 봐야되지 않나? 30, 39인데 210억이나 봤네 요거보다는 일단은 AD021%가 쉬운게 아닌데 아주 애매한 옵션들이네 결정해보자고 이제 160억 160억 160억짜리 좋다 이것도 괜찮다 와 추억좋다 추억이 후져가지고 그냥 2초 밖에 안달려있어가지고 어느정도면 사람들이 구미가 당겨서 구매해주려나 아 285억 와 40, 29 인데 아 위대한 힐라인데 이거는 진힐라인줄 알았네 오히려 이게 비싸게 팔리네 나만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데 아 아이러니하네 음 경매정에서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거보다는 추억 빼고는 패스하고 일단 얘랑 싸울건 아닌거 같고 얘보다는 안좋아요 맞고 얘보다도 안좋아요 그것도 맞고 얘보다도 안좋은거 맞고 얘보다도 안좋은거 같애 느낌상 얘보다 좋은거 같고 그래도 얘보다는 좋은거 같은데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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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뛰어놓은게 쉬운게 아니란 말이지 음 음 250 아 250 아 250 선인거 같긴하네 마지노선인거 같애 으 다 1 2 2 2 2 2 2 2 도전